1년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또 재산세 등 부과세목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연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본 우호도시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1년 일본 시즈오카연 시마다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두 도시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 상호 방문하는 등 교류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맞서 우호도시와의 모든 국제 교류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